조카 아 알았어 조카 삼촌이 전화할테니까 나중에 통화해 그럼 맡아 신입 예 남자친구 있어? 없습니다 어 없어? 잘됐다 그러면은 내 조카 한번 만나봐 예? 키 크고 잘생겼어 진짜입니까? 그래 아 아닙니다 아이 뭐가 아니야 직업이 변호사에다가 집안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생각해봐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야 생각해보겠습니다? 이게 지금 생각하고 자식하고 할 그런 문제냐? 아니 오빠 그게 아니야 당연히 안된다고 해야지 어 그래 키 크고 잘생기고 변호사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했어 어 그래? 역시 오빠뿐이야 내 맘속엔 오빠밖에 없어 아 왜 이렇게 빨리 생각했어 몰라 머리가 되게 좋네 나도 생각해봤는데 가슴속에 보미밖에 없어 어디? 여기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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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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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라고 여기! 죄송합니다 여기가 급수라고 죄송합니다 알았니? 여기가 급수야 여기 알겠습니다 뭐야 뭐야? 둘이 이상해 뭐야 뭐야? 뭐가 뭐가? 방금 경찰서 공기가 되게 후끈했어 뭐, 뭐 웃그네 내가 지금 호실수 가르쳐주고 있잖아 현장 나가면 위험하니까 지금 쟤한텐 니가 제일 위험해 보여 쟤는 그냥 너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어 흠흠흠흠흠흠흠흠 이게 이번 서장이께서 추임식 때 찍은 사진인데 벽에 걸어놓으래 뒤에서 좀 봐줘 알았지? 네 왜? 자, 봐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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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때? 괜찮아? 아, 이거 야! 왼쪽으로 기울었잖아. 왼쪽? 어. 요 정도. 괜찮아? 어? 아니, 오른쪽으로 기울었다. 아, 오른쪽? 어.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됐어? 아니, 왼쪽으로 기울었어. 왼쪽? 아, 된 거 같은데? 아니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? 왼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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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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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, 왼쪽, 왼쪽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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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이상해, 뭐야, 뭐야? 뭐가? 지금 난 못 봤는데, 이분은 뭔가 본 것 같았어. 어? 지금 되게 입이 근질근질하셔, 지금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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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, 왜, 왜? 아, 기분 나빠. 음, 오케이, 오케이, 음. 아, 신입. 예. 오늘 날씨 춥다고 그랬지? 네. 음. 아우, 나도 너무 추워. 아우. 신입. 예? 자, 따뜻한 커피. 감사합니다. 음, 따줘. 네? 응, 따주라고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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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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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네, 여기 있습니다. 딜리셔스. 지금 웃을 때야? 아, 진짜 웃어놓고 진짜. 아, 열받아. 어우, 좋아. 야, 김 형사. 그 강도석권 용의자, 그 용팔이 알지? 그거 쫓아다니는 놈인데, 용팔이가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하네. 이분은 가서 얘기 좀 해봐. 야, 장기 형, 야, 이리 와. 맨날 오냐, 야. 정대겠다. 아니, 나 알잖아요. 그만 좀 알아요. 아니,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네. 아니, 뭐. 여친 때문에 그래요, 또? 야, 인마. 내 여자친구가 어딨어. 아, 왜 그래요. 저번에 극장 앞에서 막, 빌고 난리났더만. 아니, 뭐. 바람이라도 피셨나? 바람은 무슨. 야, 그거 내가 약속 시간 조금 늦어가지고 그런 거지. 아이, 세상에. 여자친구 성격이, 오. 나는 그런 여자친구 절대 못 만나. 오, 절대 네버 못 만나. 아니, 이 형님이 막 거기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피는데. 여기다 빌었구나. 야,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헛소리하고 있어. 아니, 뭐 그때 죽일듯이 난리났더니 뭐 이제 다 풀리셨나? 풀리고 말고 할 게 어딨어. 사이가 항상 좋은데. 아이고, 우리 저기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, 귀명사 이거 봐봐. 야, 안 풀렸다. 죄송합니다. 아직 안 풀렸어. 아직 안 풀렸어. 나 그렇게 금방 안 풀려? 야, 가서 물이나 떠와. 예, 알겠습니다. 뭐야. 여긴 또 뭐 올라? 이거 비밀이야, 이거? 재밌네. 재밌는 경찰서야. 야, 야, 야. 너 뭐가 재밌어? 너 똑바로 앉아가지고. 너 봉관호 얘기해, 너. 너 그날 용팔이가 작업하는 거 봤지? 아, 그러니까. 작업 뭐? 그 형님이 작업한 거, 이 형님이 작업한 거. 어떤 거. 아, 이 형님 것부터 얘기해볼까? 이 형님. 야, 빵 좀 먹어라. 빵 좀 먹어라. 빵 좀. 야, 야, 이리 와봐. 너 그때 본 것만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내가 금방 보내준다고 얘기했잖아. 진짜요? 그래. 알았어요. 아, 그러니까. 응. 둘이서 막 원성이 오가던 중에. 응. 한 사람이 뒤로 딱 멀리 들어가더니. 갑자기. 사랑해. 이거 무슨 말 아니야? 야, 우리 마누라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놀러와. 야, 묶이 꺼내 사랑해라. 핸드크림 발라야지. 오빠, 핸드크림 너무 많이 짰다. 이거 어떡하지? 그러면, 나 줘. 어? 나 줘. 짜잔. 뭐야, 나한테 다 왔잖아. 그럼, 나 줘. 아, 그래? 뭐야, 나한테 너무 많이 왔잖아. 나한테 다시 줘. 알았어. 야, 뭐야, 나한테 다 왔잖아. 아, 뭐야. 그럼, 나 줘. 여기 있어. 뭐야, 뭐야, 뭐야. 그럼, 나 줘. 뭐야, 뭐야, 뭐야. 지금 네 해맑은 미소가 거의 신생아 같았어. 되게 순수했어. 뭐야, 뭐야, 뭐야. 잠깐만. 뭔가 이상해? 너 지금 김 형사 손 떴다고 챙겨준 거야? 너 설마 김 형사랑 아, 그게 아니라 그 엑스동생 맺었니?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그럼 난 누구랑 엑스동생 맺어. 형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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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우리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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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